안녕하세요. 미녀가 놀자입니다. 지금 레고파드 게이크를 살펴볼 건데요. 지금 네 공 삼이에요. 아니 네 공 십. 뚜둥. 이제 남았네요. 잠깐만요. 조절이 잘 안 돼서요. 이쪽이 재미없다면 넘겨줬어요. 용. 교재 됐어요. 자 그럼 지금 놀이를 시작할게요. 잠깐만요. 많이 기다렸죠? 쭈ait. 뚜루루루루. 네네. 네. 레고파드. 뭐라 그래야지. 보인다, 저는. 응, 보인다. 등장에 있는. 이름 스파이더맨 얘는 공사 아저씨 소니 스타크 삐 자 이제 소개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럼 나올게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나오는지 봐야지 지금 안 나오는데요 이제 얘기해봅시다 이 말씀은 나올지도 몰라요 야 야 음 흐흐 흐